안녕하세요. 아 시끄러워 나올 때만 시끄러워가지고 레벨을 올려야지 드럼통 사진을 올려가지고 레벨을 올려야지 많이 때려야지 오르네 왕이 한 대 때리면 죽어 아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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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스테이션 하나 샀는데 아 시끄러워 아 아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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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기로 갔다 문으로 들어가 왕하고 싸워야 돼 미국 때문에 한국이 많이 발전했는데 미국이 안 도와주니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드럼통입니다 드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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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달러를 모아야 되는데 맞아라 맞아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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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아이씨라 어려워 이런 망할 놈의 새끼 걸렸어 임마 에너지가 왜 찼냐 오 뭐야 졸라 어렵네 아이씨라 어려워 아이씨라 어려워 아이씨라 어려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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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졸래 어려워, 이씨. 아 3 4 5 5 5 5 6 5 6 6 졸라 어려워 이거 끝을 맞춰야 되나? 해봐. 쌓아봐. 끝을 맞춰야 되는구나. 뭐 쭈팅 게임 다니면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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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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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려야 되네. 400원 모아는 기술 사야겠다. 400불 내면 기술 사야지. 역시 1불 내면 기술 사야겠다. 1불 내면 기술 사야겠다. 2불 내면 기술 사야겠다. 기술 사러 가야하니 버스 비가 안들어서 좋아 한국에서 버스 타고 다는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냐 한국 가고 싶네 175 300 레벨 올리러 가야지 출리가 쓰이는 진술인데 기술 사러 가야하니 기술 사러 가야하니 기술 사러 가야하니 기술 사러 가야하니 어이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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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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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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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못 달리네 나 힘 쎄지 드럼통이야 드럼통이야 너무 잔인하다 사부로 때리는거 망할 놈의 새끼 맞아라 레벨업이다 왕 죽었어 더럽게 어려운 보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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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개난이도다 진짜 이런 개난이도 욕 나오는 난이도네 레벨업 또 올라야돼? 라이트 게임이 아니었어 아이씨 욕나와 욕나올려오래 욕나올려오른다 욕나올려오래 이 개씨벨론 다 죽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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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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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올라 아 어 어 이상하 많이 놀라야 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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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다 해야지. 삽질을 해야겠다 그 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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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도 못 깨고 아... 조금만 때리면 된다 레벨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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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더 주물렛는being 레벨업이다 시설 위험을 섰습니다 레벨업이 Ô, 레벨업이다 전해적 죽었어 드럭겨려 어항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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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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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